북한 노동당 8차 전원회의가 3일 일정으로 어제 끝났습니다. 정찰 위성 발사 실패를 가장 엄중한 결함으로 지적하면서 간부들을 질책했습니다. 한편 중국을 찾은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시진핑 주석과 면담을 했습니다. 미중관계 개선 여부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전원회의 이야기 좀 해보죠. 보니까 위성 실패를 대놓고 공동 의제를 올렸는데 주민들한테 좀 공개를 한 거죠, 실패했다고. 네, 제가 보기에는 이거 공식적으로 시인을 한 건데요. 이게 아마 북한 사정상, 북한도 과거와는 달리 완전히 정보를 통제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북한 주민들도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차라리 공개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성공을 할 거다, 이렇게 다짐을 하는 게 유리하다고 봤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렇다고 하지만, 다시 말해서 정찰위성 발전은 실패를 했지만, 북한의 과학기술 수준이 상당 수준에 올라와 있다는 것도 또 은근히 과실을 했어요. 이 보도를 보면 우주 분야 개척을 위한 초기 단계에서 이룩한 과학기술적 성과들을 확대, 그리고 장성시키기 위한 시도였다 얘기를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실패했지만 상당 부분 지금 북한도 그들이 얘기하는 우주 개발 수준은, 이게 사실 미사일 수준이기도 하죠. 상당히 상위에 올라와 있다고 하는, 그걸 또 주민들한테 은근히 강조를 한 거죠. 하면서 책임자의 무책임성, 이 부분을 또 신랄하게 비판한 건, 이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될까요? 결국은 두 번째 위성 발사는 실패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북한 과학기술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압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작년 올해 보면 북한이 실질적으로 공개한 어떤 무기의 이른바 성능이나 스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일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이 자기들 예정대로 무기 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실행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딘가 2, 3%가 부족한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북한 과학기술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고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이걸 성과를 내라고 지금 압박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성과를 보니까 빨리 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빠른 시일에 하자는 거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안에 좀 맞춰라, 이 뜻입니까? 저는 후반부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빠른 시일이라는 게 시한을 못 봐온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우주발사체 실험 자체가 한 번 발사 시도를 하다가 실패로 끝나거나, 이번처럼 발사하고 올라가는 단계에서 실패했을 경우에는 보통 5차 수정에 지금 한 5, 6개월 정도가 걸려요. 우리 경우도 그랬습니다. 더더구나 이게 지금 군사정찰위성을 쏘아올리는 발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 발사 자체가 소실이 됐기 때문에 정찰위성도 지금 파괴됐을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이걸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물론 같은 걸 두 개 만들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런데 보통은 위성이라는 것도 한 번 일단 궤도에 올려보고, 그 성능을 실험한 이후에 오류를 수정하기 때문에, 사실은 두 대 동시에 만든다는 게 비용 대효과 면에서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거든요. 이것저것을 따져봤을 때는 지금 한 4, 5개월이 걸릴 수 있는 일을 가능한 빨리 땅기라고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보면 이렇게 큰 회의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을 합니다. 이번에도 참석을 해서 사진으로 얼굴은 나왔는데 연설이 안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동안 직접 연설이 보도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좀 특이할 만한 것은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을 했을 때, 그의 교시라든가 이렇게 교시했다는 내용 자체는 매체의 보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내놓을 만한 성과가 적기 때문에 직접 어떻게 발언했다는 내용을 권위를 위해서, 수령의 권위를 위해서 보도하지 않은 게 아니냐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거 자체가 전체적인 분위기 다잡는, 보통 우리도 회의할 때 회의 주재하는 쪽에서 아무 언급도 안 하고 있으면, 이게 분위기가 더 위축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다잡기의 성격도 있었다고 봐요. 보니까 이번 회의에 주석단의 면면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김영철 전 통일전선 부장이 복귀를 했습니다. 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앞으로 더 강경한 일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그러면 김영철 이전에 지금 대남 사업을 맡고 있던 인물들이 온건파라고 보기도 힘들어요. 오히려 이거는 지금 북한판 회전문 인사예요. 지금 제대로 실적들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있는 인물풀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저렇게 교체를 해보는 거거든요. 그게 암시가 되는 대표적인 게, 이번에도 주요 의제 중에 하나가 또 경제발전에 대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올해가 김정은이 공언했던 2차 경제개발 5균형 계획의 3차 년도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시기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제대로 실적 못 내면 1차 경제개발 5균형 계획 실패했거든요. 그것도 실패할 가능성이 커요. 재미있는 것이 이번에 북한 매체가 보도한 회의 내용들을 보면, 인민 경제 계획을 무조건 수행하는 엄격한 규율을 확립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 되는 일도 억지로 되게 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실적이 부진한 것을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당 기강이나 관료들의 규율 문제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전원회의 같은 경우는 이미 사실 6개월간 전원회의 3번 한 거예요. 그리고 노동당 규약상 1년에 한 번 이상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2, 3번 한다는 게 이상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전원회를 계속 개최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지금 실적 부진에 대한 분위기 다잡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앞서서 김영철 전 통일전선 부장이 당 정치구로 복귀한 것을 회전문 인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수영 당시 당 비서와 당 부장으로 이번에 복귀를 했는데, 원래 경제부장이었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의미는 말씀하신 것처럼 회전문 인사냐, 아니면 원로급의 지혜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미 지금 북한 당 중앙위원회에 진출하고 있는 인물들 자체가 보통 주축이 60대예요. 그렇죠. 나이는 많잖아요. 네. 60대하고 70대, 어떻게 보면 둘 다 원로급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세대가, 다시 세대 교체가 역으로 되는 거냐, 아니면 보다 강경의 인물, 함경의 인물, 이런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한 시기만 놓고 봐서는, 그런데 최근 한 2, 3년간의 인사 내용을 보면요. 실질적으로 수시로 이렇게 교체를 시켜요. 이게 실적에 대한 초조감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회전문 인사일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인사 같은 경우에 할 때는 보통 북한 같은 경우에도 한 번 좌천됐다가, 이게 올라오는 경우가 과거에도 많았습니까? 과거에 이게 90년대 이전하고 그 이후의 특징이에요. 특히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일단 숙청이 됐던, 숙청이 됐던, 좌천됐던 인물들도 여간 큰 과오를 범하지 않고, 이 경우는 완전히 권력 일산에서 사라지거나, 총살당하거나 이런 거고요. 대부분은 혁명화를 거쳐서, 또는 과오에 대한 자아 비판을 거쳐서 복귀를 하게 되거든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북한 권력 엘리트들의 분할 통치에다가, 충성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또 하나의 기법이라고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 한반도 관련된 긴장, 고조 부분이 또 얘기가 나왔어요. 보니까 행동 대 행동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우리는 강대강, 이거 계속 가겠다? 그렇죠. 북한이 얘기하는 이른바 강대강 구도로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외교 부분에서 뭔가 나올 만한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정치 외교적인 측면에서의, 술책도 강화해 나가겠다는 얘기는 했는데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대화에 복귀하겠다는 의미로 보다는, 지금 한미 공조라든가, 그다음에 한미 람보협력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반작용 심리를 이용을 해서,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북중러의 어떤 연대관계를 확대해 나가겠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지, 지금 대화에 복귀하거나 외교적 해법에 다시 관심을 가지 않겠다. 이렇게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나 한국과의 대화가 아니라,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 쪽의 외교적인 측면을 더 얘기한 것이다. 그렇죠. 외교적인 협력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블링컨 장관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지금 한창 중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틀째, 오늘이 마지막이긴 한데, 보니까 갑작스럽게 시진핑 주석을 만났어요. 어느 정도 얘기가 된 상태일까요? 아니면 분위기가 갑작스럽게 진정이 된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는 교감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다음에 G7 정상회담에서도 지난달에 G7 정상회의에서도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이다라는 얘기들을 했잖아요. 결국 이런 것 자체가 지나치게 미중 전략 경쟁의 열기가 달아올라서 자칫 양쪽 다 지금 너무 갈등에 극한적으로 고조되는 걸 일단은 좀 열기를 시키자는 의미지 이거 자체가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전부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정책 자체가 맞서야 될 부분은 맞서지만 협력할 데 있어서는 협력하겠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그 기조가 바뀌었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오히려 지금 서로 원하는 의제를 한번 얘기해 보면서 너무 이게 지금 좀 빠르게 갈등이 극단적으로 가는 건 피하자라고 얘기하는 공감대가 그래도 지금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지금 수요와 속도 조절의 문제라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갈등 해결이 이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어요. 그렇죠. 실질적인 갈등 해결은 아니지만 분위기상 약간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렇죠. 너무 빨리 나가지는 말자라는 거죠. 그런데 보면 오늘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 이야기를 잠깐 한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하고 몇 개는 좀 괜찮다라는 분위기를 보였던 것도 약간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유화적인 걸 보인 의미들 자체가 글로벌 이슈들 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원래부터 양측 간에 그렇게 각을 세웠던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궁금합니다. 바이든과 시진핑이 원래부터 조금은 친분이 많았었던 두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많이 어려워졌다가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잡아가면서 양국 정상의 만남도 가능하냐라는 또 관심도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블링컨 장관 방문을 했고 시진핑 주석 면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작년에도 만났었잖아요. 관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정상회담 가능성은 미중 간에는 충분히 있어요. 다만 이게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나온 의제들을 지금 회담에서 나온 분위기들을 보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미국이 던지면 지금 간단해요. 국제 질서를 훼손하거나 기존의 질서를 변형시켜서 중국 지도 질서를 만들려는 그런 정책이나 행태를 중단하면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다는 거고요. 중국은 그거 공연히 지금 우리를 압박하는 거다라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디리스킹이라 제가 말씀드린 디리스킹이라는 개념 자체도 지금 완전히 벽을 치겠다는 게, 벽을 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중국이 국제 규범을 받아들이고 중국이 기존에 하고 있는 행태를 교정할 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그거는 결과적으로 자기네들은 항상 미국보다 뒤에 머물러 있으라는 그리고 때로는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자기 세제에 대한 비난 자체도 감수하라는 거기 때문에 중국은 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기들은 좀 점잖게 나왔지만 제가 볼 땐 양측이 이번에 입장에 근접된 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이번에 시진핑 주석과 블링컨 장관의 만남이 보통은 이렇게 1대1로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사진 조금 전에 공개된 걸 보니까 조금은 특이합니다. 왕이 그다음에 블링컨 가운데 시진핑 주석이란 말이죠.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의도적으로 연출된 것도 있죠. 급이 조금 다른 차원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치 지금 미중 간의 서로 다른 입장에서 그다음에 재산에 대한을 내놓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조정자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려고 한 것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거 자체는 중국 측이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상징이지 실적으로 이게 미국이 받아들인 건 아니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건 한국과의 관계입니다. 지금 보면 중국이 우리나라 때리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블링컨 장관이 중국을 가기 전에 우리 외교 방침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 계속 갖고 가자. 이런 식의 뉘앙스를 주고 갔다는 말이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마 중국이 가장 얘기하고 있는 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중국 견제의 어떤 공동전선에서 약한 고리를 공략을 하자라는 전략으로 나선 것 같고 그게 상대적으로 한국이 또 행정부마다 입장이 정부마다 변한 적이 있었으니까 공략하기가 쉽다고 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지금 계속 강성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입장에서도 우리가 가진 입장은 이거다. 특히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우리의 정체성이라든지 가치는 이런 거라는 얘기는 앞으로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지나치게 지금 블링컨 그다음에 시진핑회담에서 나온 것처럼 수위가 갑자기 뜨겁게 되는 것 자체는 방지할 필요가 있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앞으로도 대만 문제라든가 아니면 국제 질소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 그다음에 한미동맹과 관련된 문제는 우리는 우리 입장을 당당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또 중국에서 아마 또 찌르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게 기존 한중 관계의 상호 존중이라든가 이런 정신에 맞지 않으면 또 이걸 지적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계속 해나가는 과정에서 결국 서로가 뭘 그렇게 싫어하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뭔가를 계속 타진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흥분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중 관계 그리고 북한의 전원회의 이야기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